하나님 말씀 10편 76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10편 7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초순은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창을 없이 하셨도다. 셀라 저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 오시며 존귀하시도다. 아멘 오늘 봉독에든 말씀 가지고 오직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인 10편 76편 말씀은요. 아사비 후손이 지은 시죠. 본 10편의 배경을 보면 남쪽 유다 왕국이 히스기야 왕이 제위할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파견한 사죄에 의해서요. 아수르 사네립이 전쟁에서 대판 그런 크게 패배한 사건을 배경으로 기록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참으로 선한 왕 또 훌륭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죠. 11개 18장 3절 이하에 보니까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묵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빼물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하므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탄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교화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기 보니까 유다 나라에서는요. 이 히스기야 왕과 같았던 그런 선한 왕 또 하나님을 섬긴 그런 왕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1개 18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왕으로 세워진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그 모든 계명들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준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와 함께 하시니까요.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경관성까지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다른 악한 왕처럼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니라 모든 우상을 다 청산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정도가 되었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을 잘 섬겼던 히스기야였는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에게 문제가 왔어요. 유다 민족에게 민족적인 큰 위기가 닥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나라가 유다 민족을 공격해왔어요. 그 군대 숫자가 18만 5천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다 합해도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큼 그 정도 크기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이런 작은 유다 땅을 공격하기 위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명이 공격해왔으니까 이 싸움에서는 뻔하게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위기를 만난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대처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응답을 받았는가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위기에 대한 대처 방법입니다. 위기에 대한 대처 방법. 히스기야 뿐만 아니라 오늘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데도 불구하고요. 보금 안에 세워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 사건, 위기들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히스기야 왕은 위기를 만났을 때 민족적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열한기야 18장 1절 이하에서 19장 35절까지를 보면요. 먼저 이 히스기야는 본능적인 방법으로 대처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나 중심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아수르가 18만 5천명의 군사로 공격해오니까 당장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또 싸워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계산이 나오니까 이 히스기야는 무조건 어떻게 했습니까? 아수르 왕 산해립에게 빌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범죄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유다 민족을 삼키기 위해서 공격해온 아수르가 문제죠. 그런데 뭔가 하면 이 히스기야는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내가 범죄한 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아수르 왕에게 빌었어요. 이게 통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이 히스기야는요. 뇌물의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11개의 18장 15절에서 16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비밀 곳간에 누워뒀던 모든 재산 모든 금들을 다 아수르 왕에게 바치고 또 왕궁과 성전에 이렇게 문 손잡이 또 장식했던 모든 금들 그런 것까지도 전부 떼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이렇게 뇌물로 바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해결책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요. 불신자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누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까? 애급 왕에게 도움을 청한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보니까 저 상한 갈대지팡이 애급을 의뢰하도다 그랬어요. 저 상한 갈대지팡이 그랬어요. 갈대지팡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마치 히스기야가 이 애급 왕을 의지한 것이 갈대지팡이를 의지한 것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히스기야는요. 위기를 만나니까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먼저 인간적인 방법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 또 세상적인 방법 자신의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 방법 어떤 방법을 썼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한 거예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역사했어요.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루 밤 사이에 다 진멸시켜 주신 거예요. 오늘 이 히스기야는 기도의 방법으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전에 이런저런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요 한 가지도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순간 그 밤에 모든 어둠의 문제가 물러가 버렸고요. 아수르 군사가 다 꺾여버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또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마다 우리는 인간적인 어떤 방법을 쓰기 전에 세상적인 방법을 쓰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방법을 펼쳐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이 새벽이 바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밤 그 새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도 응답해 주시되 18만 5천 명을 무너뜨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기도의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입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은 것을 기억을 하면서요 아삽 후손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린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을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먼저 그의 이름이 크시도다 그랬어요. 그의 이름이 크시도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오늘 우리의 믿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크시도다 그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을 물리쳐 주심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기록한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골리아스를 이긴 다윗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아스를 이기고 불레셋을 꺾었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에게 참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의 시인은요 그 위험이 크시도다 했어요. 저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 오시며 존귀하시도다 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위험이 크신 거예요. 영화로 오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이신 사실을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영화로 오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그 능력이 크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가 고간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희승이야가 믿고 의지했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만 5천명의 군대가 동시에 쳐들어왔지만 하나님이 능력으로 하룻밤 사이에 전부 꺾어버리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슬픔이 변해서 노래가 되게 하십니다. 불평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세력이라도 성냥개비 꺾듯이 꺾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길에 흑암의 세력이 아무리 방해하고요 우리 앞길을 막으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들을 이기고 꺾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면서요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확신하시면서 오늘 아침부터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출발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성도가 핍박을 받으면서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핍박이와도 어떤 문제와도 그 문제보다 그 핍박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조금 더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믿고 있는 글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글쓰의 이름을 믿고 부르짖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요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글쓰도 그 능력을 믿고 출발하시길 바라고 또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글쓰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걸음마다 인도하시는 글쓰도 오늘도 그 글쓰도와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글쓰도 안에서 희석이야처럼 기도에 응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